어른들이 자꾸 묻어봐 커서 뭐가 되고 싶은지 좀 묻어봐 정말 힘든 질문이야 밥이 너무 많아 먹고 싶은 게 많아서 금도 너무 많아 뭐가 됐든 행복하면 될지 뭐가 됐든 한 끼라면 될지 사실 내가 진짜 되고 싶은 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나는 2학년 참아올 참이 받는 친구 춤추고 랩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 나를 보면 인사 건네줘 반갑게 먼저 말을 걸어줘 어른들이 자꾸 묻어봐 커서 뭐가 되고 싶은지 좀 묻어봐 정말 힘든 질문이야 밥이 너무 많아 먹고 싶은 게 많아서 금도 너무 많아 나쁜 사람 체포하는 경찰 위험 위험 불구는 소방관 지금처럼 랩을 하는 래퍼 얍 얍 얍 멋진 태권도장 관장 뭐가 됐든 행복하면 될지 뭐가 됐든 한 끼라면 될지 사실 내가 진짜 되고 싶은 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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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